저쪽을 바다 쪽을 봐봐 아 지금 엄마도 좀 봐봐 주세요 응 응 응 하고 있어요 그래 저기 지금 날씨가 장마철이라 흐린데 읍내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간 중에요 바다가 무현히 회색 바다죠 하늘도 회색이고 비가 좀 멈췄어요 갑자기 우리가 외출하면 꼭 비가 멈추고 또 이제 차 타고 갈 때는 또 비가 오고 그래요 우리는 농작물 심어놓으면 비가 오고 고구마 술을 심어놨더니 또 비가 오고 그 다음 또 이제 빨래를 하면은 또 비가 멈춰지고 참 하나님이 도우시니 참 여러가지로 감사해요 아 뭐 바다가 뿌연 바다는 또 나름대로 파란 바다 목재 없게 목재가 있어요 시골길 읍내 가는 길에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기분이 좋아요 여기 저 꽃도 좀 찍어요 꽃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인데 옛날에 이게 꽃이 무슨 꽃이더라 나 이름을 잊어먹었네 나도 몰라 꽃 이름은 몰라 그리고 저쪽 갯벌이 나왔네요 여기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갯벌이 빠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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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이 다 드러났네요 갯벌이 드러나니까 또 다르죠 물이 파랗게 차있을때하고 갯벌이 드러나가지고 온 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저런데 재수주면 낙지도 건지고 그래요 저쪽을 보세요 하쇼 엄마도 이렇게 찍어줘 보여 정면으로 응 정면 얼굴 괜찮아 괜찮아 너희가 괜찮다는거 위험한거야 하하핳 하도 사진을 잘못 찍어서 아 날 리스도 하고 응 Cage 겨울 était 응 우 Chan 낙지도 じ